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특정 물건, 기회, 사람 또는 감정을 얻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 바람 또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꿈속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현실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개인은 개인이 직장에서의 성공, 학업 성적, 인간관계에서의 발전 등과 같이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상장을 받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그가 승진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꿈에서 특정한 물건이나 기회를 얻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꿈은 종종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반대로 얻는 꿈이 반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꿈을 꾼다면 이는 그가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은 종종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직장, 연애, 혹은 삶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돈을 받거나 얻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 성공, 혹은 곧 다가올 기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돈을 얻는 꿈은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보석, 금, 은과 같은 귀중품을 얻는 꿈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발휘될 시기가 왔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인을 얻는 꿈은 새로운 관계나 사랑이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얻는 꿈은 새로운 책임, 창의성, 혹은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나 프로젝트의 기회를 얻는 꿈은 현실에서의 직장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제안, 승진, 혹은 사업의 성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 꿈 속에서 장학금이나 학업과 관련된 기회를 얻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학문적 성취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사례 1승진을 앞둔 직장인의 돈을 얻는 꿈 한 직장인은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자신이 큰 돈을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큰 액수의 돈을 손에 쥐고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이 꿈은 그가 승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승진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 더욱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꿈 사업을 시작한 한 사업가는 최근에 꿈 속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업이 곧 번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실제로 좋은 투자자를 만나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의 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꿈 한 사람은 현재의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제안받았고, 그곳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얻는 꿈 거울을 얻는 꿈은 자신을 평생 받들어 모실 자식을 얻는다. 고급 견직물로 만들어진 훌륭한 베개를 얻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생기고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고급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 묶은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은 결혼 상대나 애인이 생길 암시이다. 이미 연애가 진행 중이라면 좀 더 순조로운 관계로 발전되며, 또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짐조임으로 길몸이다. 공옥의 핑코 판송이를 얻는 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인수받아 그것을 발판으로 대성하게 된 곡식의 이삭을 얻는 꿈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아 자본이 생김 공을 죽여 웅담을 얻는 꿈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세인의 주목거리와 흠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성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금화를 많이 얻는 꿈 재물 및 명성을 얻는다. 깨끗한 동전을 얻는 꿈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거나 직장에 취직이 된다. 낚시 도구를 얻는 꿈 돈을 버는 수단이나 일에 대한 방도, 사람을 구하는 방법 등이 생긴다. 남에게 필기 도구를 얻는 꿈 백화점, 시장, 판매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선물이 들어온다. 남의 성명이 새겨진 인장을 얻는 꿈 협조자나 권리를 얻게 된다. 남의 집문서, 부동산 증서 등을 얻는 꿈 권리, 재산, 토지 등이 생기게 된다. 돌탑에서 살이나 금은 보아를 얻는 꿈 돌탑에서 살이나 금은 보아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진리를 깨닫거나 정신적 이권을 얻고 그로 인해 신분이 상승된다. 라이터를 얻는 꿈 사업, 취직, 진급 등의 방도가 생기고 남에게 주면 사업, 직업, 협조자, 기관 등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계란을 얻는 꿈 재물이 생기며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얻게 된다. 많은 누에를 사육하여 큰 이익을 얻는 꿈 사업이 번성하여 큰 자본이 생기고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것을 보면 결혼이 성서되고 결사, 조직, 건설 등의 일이 성립된다. 많은 반지를 얻는 꿈 자녀가 재능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 활동을 하게 된 밥통을 새로 사거나 줍고 얻는 등의 꿈 미혼자는 좋은 배피를 얻게 되며 기혼자는 재물이 늘어나고 배우자 또는 연인과 관련된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방이나 책상 책장에 열쇠를 얻는 꿈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꿈은 어떠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음을 뜻한다. 보물단지나 보물상자를 얻는 꿈 보물단지나 보물상자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인문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거나 부기와 명예를 모두 얻게 된다. 그러나 보석상자가 텅 비어 있으면 타인에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복권을 사거나 얻는 꿈 소개장 또는 상품권, 계약증서 등을 받는다. 도폐하고 상한 물건을 얻는 꿈 남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마음이 항상 불안함 붉게 잘 익은 복숭아를 얻는 꿈 이성규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생이면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 비단천이나 고급 견증물로 만들어진 훌륭한 베개를 얻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생기고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비단이나 고급 천으로 만든 베개를 얻는 꿈 비단이나 고급 천으로 만든 베개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귀인의 도움을 받아 큰 재물을 얻는다. 수풀 속에서 호랑이 새끼를 얻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자격취득, 행제, 수금, 수입, 명예, 낚시라의 저, 선물, 먹거리, 소유권 등이 있다. 숟가락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업가가 되거나 식생활의 궁핍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된다. 신발을 얻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소성가를 해서 세인의 이목을 한몸에 받는다. 신음호부터 음식물을 얻는 꿈 장수할 꿈이다. 중환자인 경우라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상다락지를 얻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큰 결실이 있어 성공을 하고 태몽으로는 여하성둥이일 가능성이 있음. 석은 과일을 얻는 꿈 석은 과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는 흉몸이다. 앵두를 얻는 꿈 딸을 낳는 태몽 약방에서 감초를 얻는 꿈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로 매듭 지어지고 일이 잘 풀린다. 물건 구입을 한다. 어떤 담배라도 관계없이 많은 숫자의 담배를 얻는 꿈 큰 재물이 생기고 조금일 경우는 적은 재물이 생긴다. 얼음을 보거나 얻는 꿈 기란징조의 꿈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됨. 역전 꾸러미를 얻는 꿈 오래된 일에 관련되어 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오해를 풀게 됨. 예쁜 색시를 얻는 꿈 실제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 문화의 공간,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데이트를 한다.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다. 월척을 낳는다. 옛 부업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 옛 부업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가업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됨을 의미하는 태몽이다. 쪼개진 과일을 얻는 꿈 잘하고 있던 일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며 확실치 않은 사업에 손을 대게 된 처녀가 유리잔을 얻는 꿈 활발하고 시원스러운 배우자를 맞고 금이 간 컵을 얻으면 사업 기반, 회담, 배우자의 일에 흠이 있거나 완전치 못하다.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예쁜 동물을 얻는 꿈 실제로 애완용 동물을 사오거나 친구에게 선물로 받는다. 친척 집이나 친구에게 과일과 먹을 것을 얻는 꿈 세백과 부인은 임신을 하고 가정 식구는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과 횡재소가 있다. 큰 길가에서 폐물이나 금전을 얻는 꿈 머지않아 이권 또는 재물이 생기고 경영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큰 백지를 얻는 꿈 책임부서, 할일, 사업 등이 주어질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파나 마늘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 태아가 장차 선전원, 전도원, 교직자, 기타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하나의 큰 보석을 얻는 꿈 귀인을 만나거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됨 하수구에서 떠내려온 보석을 얻는 꿈 태몽이면 소유자는 미천한 처지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한상의 봉황을 얻는 꿈 사회에 공헌할 자손을 낳을 태몽 한꺼번에 6, 7개의 달걀을 얻는 꿈 갯수만큼은 알수만큼 앓게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달걀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의 많은 이득이 생기게 된다. 핸드맥을 구입하는 것 또는 얻는 것 큰 근심거리가 생긴다. 사업은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호랑이 가죽 또는 털로 된 물품을 얻는 꿈 동업자나 재물 등을 얻는다. 호랑이 사자 등의 머리를 얻는 꿈 큰일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되거나 권리와 명예를 얻으며 우부머리가 된다. 호랑이나 사자의 가죽 또는 호피 물품을 얻는 꿈 신분이 더욱 상승하고 만인을 거느리게 되며 동업자나 재물을 얻고 승진, 명예, 뼈압 등 암시 헌담이나 사업상의 일로 썩은 과일을 얻는 꿈 결혼이나 사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옴 화려한 그림을 얻는 꿈 뜻하지 않았던 큰 재물이 생김 황금 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차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제, 합격, 승진, 당선, 자격취득, 대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흙을 파내어 그 속에서 물건을 얻는 꿈 단체에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이득이 생김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연구 과제나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는다. 금반지를 얻는 꿈 대체로 여아를 출산하게 되면 태아는 성품이 원만하고 영리하다.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얻는 꿈 장학금, 정권, 학문의 대성, 기타 정신적인 자원, 방도 등이 주어진다. 금수저, 금술잔, 금초대, 금식기 등을 얻는 꿈 금수저, 금술잔, 금초대, 금식기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금으로 만든 5개의 도장을 얻는 꿈 직장에서 지위나 직책의 승진이 있을 길몸이다.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으로 만든 불상을 얻는 꿈 지위권, 명예, 관리, 감동적인 서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 재물 등을 얻게 된다. 금이 간 과일을 얻는 꿈 신체의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된 금초대와 은초대를 얻는 꿈 금초대와 은초대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종교단체, 사회단체 또는 세계 각 지역에서 개몽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자녀를 얻는다. 흙을 파서 금은보아나 고고학적 유물을 얻는 꿈 어떤 기관에서 연구나 사업성과를 얻고 권리, 행제가 생김 과자를 얻는 꿈 과자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과자를 얻는 사람에게서 구애를 받게 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으로 구명하게 된다. 국가원수나 백발 노인으로부터 황금궁을 얻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임산부는 시덕, 용맹 등을 갖춘 자식을 낳아 훌륭한 장군과 수장으로 출세시킨다. 행제, 재물, 돈, 부기공명, 임명장, 명예 등이 있다. 군인용 칼을 얻는 꿈 군인용 칼을 얻는 꿈은 지위가 높아지고 다방면에 뭘 일하게 된다. 골고 새로운 큰 팬들을 얻는 꿈 작품 구성의 방도, 능력,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협조자가 생긴다. 귀인에게 보석을 얻는 꿈 귀인에게 보석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출세하고 크게 대기를 할 길몽이다. 귀인을 만나 금 불상을 얻는 꿈 조직에서의 지위권을 얻게 되어 명예, 권리가 생기고 감동적인 사적을 출판하게 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을 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그릇 닦는 수세미를 사거나 얻는 꿈 사임사리가 나아지거나 가정부, 기타 일군을 얻는다. 금두껍이나 금송아지를 얻는 꿈 구기공명할 자손을 얻거나 복권에 당첨됨 옛 성터나 족의 더미에서 귀한 물건을 얻는 꿈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하고 귀중한 가치로 빛을 본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연구자료, 구기공명, 이상실한 등이 있다. 은수저를 얻는 꿈 인격이 높고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태몽 은잔, 황금잔 등의 컵을 얻는 꿈 명예로운 일에 좋은 협조자나 방도가 생긴다. 집문서를 얻는 꿈 권리나 재산, 토지 등이 생김 집터에서 금은보화를 얻는 꿈 생산, 농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천우신조로 엄청난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행제, 임신을 하게 된다. 빛나는 새 동전을 얻는 꿈 얻은 개수만큼 방도 친구, 직장이 생긴다. 사슴불 욕용을 얻는 꿈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재물의 꿈 산에서 껑알을 발견하거나 얻는 꿈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를 성사시킴 많은 황금을 얻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는 등 큰 행운이 있음 맑은 옥 도장을 얻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호화로운 주택을 장만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자격 취득, 운수대통 등이 있다. 무수히 많은 금반지를 얻는 꿈 무수히 많은 금반지를 얻는 꿈은 태아의 성별과 상관없이 다방면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장착 훌륭한 직업이나 신분, 사업체 등을 갖게 된다. 무언가로 가득 찬 가방을 얻는 꿈 가방 안에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재산이 드러날 꿈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다면 개꿈 문서를 얻는 꿈 어떤 권리,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짐 미혼녀가 재떨이를 얻는 꿈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나갈 남성을 만난다. 바늘을 많이 얻는 꿈 사업방도, 지식, 좋은 평가 등을 얻게 된다. 밥그릇을 얻는 꿈 밥그릇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하지 않던 일이 좋게 풀리고 앞길이 트인다. 임산부가 금불상을 얻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업체를 남기거나 정신적인 업적을 이룩하여 세상의 진리를 파급시킬 사람이 된다. 전장에서 적장의 머리를 얻는 꿈 매사가 순조로우며 권리와 명예도 동시에 얻음 절에서 어떤 물건을 얻는 꿈 장차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귀한 신분이 될 자손을 낳을 태몽 조상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유업을 계승하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주전자를 얻는 꿈 자신과 타인 사이를 관여하게 될 중개인이 나타나거나 자녀를 잉태할 태몽이다. 지저분한 하수구에서 보석을 얻는 꿈 지저분한 하수구에서 보석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암시다. 남의 집에서 반지를 얻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사가 있다.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재수대통 등이 있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집을 장만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너구리를 붙잡거나 털을 얻는 꿈 기관이나 직장에서 어떤 권리 또는 재물이 생긴다.